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또 지나가다가 들은 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 또 뭐 수학과 관련된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이제 메가설 수학 강사 이승효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상승철학 01 해서 수학 시작은 무조건 컴팩트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학년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했던 효자들은 이제 떠나갈 시간이 됐고 바이바이 사연하라 잘 가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나란 사람이 누구냐 이 인간에 대해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학 강사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좀 이제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컴팩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무겁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 오늘은요 아유 제목부터 좀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여러분들은 수학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죠.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는 그 천재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싸매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를 쫙쫙쫙 풀어버리는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일하고 약간 그 고정관념식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계관이란 말 들어봤죠? 요즘 말이죠. 아이돌들도 세계관이 있어요. 그죠? 덕질하려고 하면 그 세계관을 알아야 돼. 또 소설 같은 거 뭐 판타지 소설이라던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 세계관이 있고요. 게임이다라고 해도 뭐 롤 이런 것도 그 안에 세계관이 있잖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왜 세계관이 왜 이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세계관을 창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창조.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좀 이쪽에 좀 가까워요. 세계관을 창조해 나가는 거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막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맵도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창조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천재일 필요가 없고요. 아티스트일 필요가 없어요. 이 세계관의 창조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굉장히 옛날부터 이 수학과 관련된 세계관들을 창조해 내기 시작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그 쌉고수 쌉천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도형을 생각을 해보면 도형에 대한 세계관은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클리드 되게 옛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그 2000년도 더 됐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세계관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만든 세계관 말고 뭐 다른 세계관은 없느냐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그 유클리드가 만든 도형의 세계관에서만 생각하자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숫자 같은 거 1, 2, 3, 4 이런 거 이제 무슨 수라 그래? 자연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도 세계관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 세계관을 만들 때 우리가 그게 왜 맞는 건데?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180도냐? 그냥 그렇게 정해진 세계관이 있는 거거든요. 1이 왜 자연수야? 이런 거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거거든. 그냥 그거는 세계관인 거고 누군가가 창조를 한 겁니다. 그죠? 뭐 그게 싫으면 어떡해? 그게 싫으면 다른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려고 봤는데 그 세계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게임을 안 하던가 해야지 우리가 세계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세계관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고서는 문제를 풀으라고 할 수 있는가? 없어요. 다 가르쳐줍니다. 그게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약 10년에 걸쳐서 수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짝대기를 놓게 되면 분수다.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이해를 해나가는 건데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 이름을 정해나갑니다.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삼각함수는 무엇인가? 이름을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야. 그 이름은 누가 정했겠어? 누군가 정했겠지 뭐. 그죠? 또 그것도 쌉고수가 정했겠지. 이 사람이 정한 이름도 있고 저 사람이 정한 이름도 있고 근데 걔네들 중에서 이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고 해서 걔네들을 연결시키면서 세계관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요만큼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세계관이 이만큼 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세계관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는 방식으로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리냐면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배운다 하면 자연수라는 걸 처음에 배웠잖아. 그 자연수에다가 0이 붙고 마이너스가 붙은 자연수 음의 정수가 만들어지면서 정수라는 수의 세계가 이렇게 넓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더 확장이 되고요. 무리수가 더해지면서 실수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허수라는 것까지 배우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i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다 확장인 거예요. 그럼 확장되기 전에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같은 거 생각해봐. 우리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처음에 배우면서 어떤 거를 배우냐면 근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근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어떨 때는 근이 있고 어떨 때는 근이 없어. 그게 중학교 때문에 2차 방정식인데 고등학교를 올라오게 되면 수가 확장이 되면서 실수에다가 허수가 더해지면서 복소수라는 세계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숫자를 배우게 되니까 허수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있어. 단, 근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서 실근이다, 허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세계관의 확장이 수학에서 정말 정말 중요해. 예를 들면 수학 1에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것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겠지. 그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게 뭐다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그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확장을 시켜버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삼각함수하고 막 뒤죽박죽 돼버리면서 머릿속에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 가르칠 때마다 얘들아 삼각함수는 말이야 직각삼각형 그리면 안 돼. 그거는 하수 인증이야. 나는 하수다. 인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그 세계관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죠. 지수라고 하는 거 그냥 자연수 범위 내에서의 지수법칙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우거든 2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런 거 배우는데 그게 또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안 배웠던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에 오는 거고요. 선생님 같은 수학 강사한테 수학을 배우게 되는 건데 수학을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세계관이 누군가에서 창조가 됐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창조가 된 거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야. 근데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정의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또 이 쌉꼬슬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맞는 거예요. 라고 증명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정의와 정리들을 배우면서 이 세계관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건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갑자기 수학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 확장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확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확장되기 전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은 새롭게 배우는 거가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막 이게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아마 고등학교 올라와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까지는 단순하거든, 세계관이. 그래서 그냥 이게 단편 영화, 넷플릭스에서도 짧은 시리즈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뭐 10분짜리 이런 건 괜찮은데 장편 대서사극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인 거고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능 수학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건데 사실은 시험 범위가 수학 1, 2의 선택 과목 3개인 것 같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말이죠.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유기성이 있는 과목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게 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10년 동안 배운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능 수학하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가 안 나와? 더 쌤, 배 쌤, 곱셤, 나눠 쌤이 안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확장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첫 번째가 상승의 시작이라는 건데 그 상승의 시작이라는 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일단 반드시 필요한 것들, 수학 1, 2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거를 먼저 수업을 하고 나서 상승효과 수학 1, 2로 이어지게 선생님은 그렇게 가이드를 한단 말이지. 앞에 거를 제대로 모르면서 뒤에 새로 배우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확장되기 전 단계의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올려가는 게 수학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딱 봤어. 풀려, 안 풀려?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 안 풀리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떤 게 안 풀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안 풀리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 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개념. 근데 개념이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즘 상승의 시작을 촬영하고 있는데 상승의 시작에서 앞부분이 도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오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 그림이니까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보조선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또한 무조건 약속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약속들 가지고 조합해서만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도형이 나왔어. 도형이 나왔는데 이 도형하고 이 도형하고 서로 닮음이다.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거를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닮음인 거를 못 찾겠는 거야, 시험장에서. 근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 설명 듣고 나면 다 보이잖아.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자, 근데 그게 닮음이려면 가장 대표적인 닮음이 각이 두 개가 같은 AA 닮음이거든. 배터리 닮음. 그래서 AA 닮음이면 각이 두 개가 같은 걸 찾아야 돼. 그럼 각에 대한 거는 어디서 배웠는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평행에서 연결되는 각의 성질을 배운단 말이죠.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또 다른 직선이 있으면 동의각이 같고 얻각이 같다. 이런 성질을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그게 각과 관련된 개념인 거지. 그래서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닮음이라는 걸 못 찾는다라는 것은 그 세계관에서의 연결고리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연결고리들이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강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 게임의 룰을 아무것도 몰라.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롤을 처음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잖아. 물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아 이럴 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게임을 만든, 그 세계관을 만든 그 창조자가 이미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미 매뉴얼화가 돼서 다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살 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세계관에서 이러한 캐릭터가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직접 매뉴얼 보면서 보면은 어려우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다 그거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압축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 같은 수학 강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 이거지. 일단은 먼저 알아야 돼.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게임을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험이 생길 테니까 판단도 빨라질 것이고 손도 빨라질 것이고 그러겠죠. 근데 다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돼?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느냐.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기출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출제된 문제. 물론 그 기출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 평가원 문제도 있고 뭐 교육청 문제도 있고 학교 내신 기출도 있고 다 기출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 문제들. 왜 최근 문제들인 게 중요하냐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세계관이 또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바뀐 것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가 개정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세계관이 바뀌면 당연히 문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주제고 결론이에요. 뭐다?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개정된 현재 그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거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출제한 최근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다라는 게 선생님이 이제 수학 강사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계관.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 세계관 안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 거고 그 약속들의 조합으로 수학 문제도 만들고요. 또 수학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참 재밌어진다. 자, 상승의 시작.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선생님이 거의 막바지 촬영하고 있어서 곧 완강이 될 건데 그 상승의 시작에서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도형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어. 아, 뭐 원주각은 항상 같아.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쌓여 올려가지고 여러 단계가 논리적으로 착착착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승의 시작이라는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한 3일 정도면은 끝낼 수 있거든요.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길어야 일주일 내로 끝낼 수 있고 진짜 빠르면 한 이틀 안에 끝내는 학생들도 있고 파이널 기간이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틀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뭐 한 4, 5일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컴팩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선생님 저는 뭐 도형 잘 압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수학이란 뭔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상승의 시작이라는 강좌를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로 해서 상승철학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밥 먹다가 이거 보고 있죠? 공부하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캐스트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캐스트 올려드리고 뭐 공지상에도 또 귀여운 염순이와 배기 사진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주하면서 스킨십 하다 보면은 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효자가 되시는 거죠. 자, 우리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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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